이제 신학원과 함께 내년쯤에는 아니면 내후년쯤에는 성경 맥잡기 스쿨을 이제 우리가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맥잡기 하는 걸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맥잡기 하는 거를 역시 온라인으로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신학원은 아니지만 조금 수준이 조금 낮겠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맥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닐 사람 다 유튜브에 접속하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접속만 해서 시험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강의 들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다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수만 명까지 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좋은 그와 같은 그 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이제 발전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